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항재현 정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자.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면 이게 여기서 진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세의 초입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지리선까지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리선까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그 지리선에서 다시 한번 한두 번 정도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현재 이번 주에는 양봉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횡복 혹은 보압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으로 기초 볼 때는 그래도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복 혹은 보압 정도만 유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형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제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코스피 차트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그리고 여기 제가 2,999포인트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2,910포인트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디가 지금 지리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자리가 지리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그런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다가 여기서 은봉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떨어질 때 은봉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매산 형태의 거래량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저항선이 뚫리게 되면 그 자리가 본격적인 다시 새로운 상승 출발의 신호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를 우리가 따져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연속으로 저희가 캔들을 본다고 했을 때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지금 여기 은봉이 이렇게 제가 여기 하나 있고요. 제가 이거 수칙선으로 표시를 한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9월 6일 날 형성되었던 주봉 캔들 은봉 하나 그 다음에 9월 27일 날 형성되었던 주봉 캔들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형성되었던 즉 10월 5일 날 형성되었던 주봉 캔들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캔들을 제가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3개의 캔들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 만족은 됐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점점 증가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은봉의 크기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그저 떨어지기 떨어지기 시작할 때 혹은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질 때 혹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언제 사시는 게 가장 좋냐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바로 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 올 때는 그때 여러분들 미리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저점에서 사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봉의 크기가 지금 여기가 거래량이 자, 지금 3,997K 터졌고 여기가 4,341K 즉, 은봉의 거래량이 증가한 건 맞아요. 증가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거래량의 크기가 3,007K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줄어들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부분에 이 시가 있죠. 이 시가를 양봉으로 뚫어줘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양봉으로 뚫었죠. 양봉으로 종가로 뚫고 그 다음에 현재 정말 신기하게도 시가가 2,998포인트니까 2,998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횡보 혹은 보압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힘이 충분히 약해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 때 그렇죠? 조정이 올 때 거래량이 점점 줄은 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면서 떨어지는 거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거래량이 떨어질 때 떨어지면 이건 나중에 사면 언젠가 반응하지 않나요? 그거는 기약 없는 기다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계단식으로 쭉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힘이 약해진다면 이 자리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지지선, 즉 새로운 상승 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에 조정을 줬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 코로나 쇼크 때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 이때가 코로나 쇼크예요. 보시면 코로나 쇼크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캔들을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본다면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주봉인데 점점 거래량이 여기, 그 다음에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은봉이 연속으로 3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다 감소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직전 것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죠? 거의 약간 파란색이니까 이때 거래량이 2,865K.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래량이 이때가 4,559K. 그 다음에 떨어졌던 거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정도냐면 이게 3,871K. 지금 거래량이 여기 가운데가 가장 많아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가장 많고 여기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가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거래량이 3,854K. 그러면 이거를 캔들로 이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캔들이 떨어지면서 이걸 제가 동그라미를 쳐본다고 한다면 보세요. 처음에 떨어졌던 거래량이 이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졌던 거래량이 이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졌던 거래량이 이만큼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산 모양으로 여러분들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산 모양으로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이거를 여기 거래량이 처음에 파란색이죠? 그러다가 빨간색 떨어지는 낙폭의 힘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증가는 했지만 증가하고 감소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산 모양이라는 거예요. 산 모양.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여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 적은 가장 거래량이 적은 부분에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 시작이니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정도에 미국이 돈줄을 옥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동안 유동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의 금리를 먼저 선행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금리 인하 카드만 여러분들 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 동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금리를 계속 동결하게 되면 혹은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인들이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는다고 한다면 뭐가 일어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스티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아시죠?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몇 천배 이상의 물가가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먼저 선수를 치고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리가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들의 신용창고가 계속 증가하다가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이 오면 갑자기 낙폭이 좀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새로운 상승 출발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전 고점까지는 일단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3316포인트니까 이 자리를 만약에 강하게 뚫어 올린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시작이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코로나 쇼크 때 보여드린 건데 이것도 지금 은봉이 연속으로 떨어졌지만 거래량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의 시가를 뚫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지리선으로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다. 무조건 사자 이것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제가 이거를 원달러 환율로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거의 반대로 간다고 설명드렸죠.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의 추세선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형태냐면 이게 엔딩 다이아곤올 패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딩 다이아곤올 패턴이라고 하면 이거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선물 분석할 때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줄어들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세가 꺾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0원 선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아예 뚫고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뚫고 올라가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락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아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달러의 향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추세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수 있겠다. 떨어지면 코스피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반대니까 지금 일단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세가 꺾였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제 장기간 앞으로 10만 불을 넘는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최초로 비토라고 하는 그런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월요일날도 무슨 P로 시작하는 그런 ETF가 또 하나 승인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이 이제 제2의 안전자산으로서 금 다음으로 제2의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를 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거기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이 이 자리예요. 전고점이 이 자리인데 전고점이 정확하게 따져보면 6만 5천 31분입니다. 근데 현재 전고점까지 거기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매물대 있죠.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올리기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물이 많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제 팔아버린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확실하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비트코인 즉 파생상품 ETF 즉 비트코인을 선물처럼 거래할 수 있는 ETF가 승인이 됐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대신에 선물은 급격한 뭘 제공해 줄 수 있냐면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현물만 있는 시장과 현물과 선물이 공존하는 시장이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어디가 훨씬 더 클까요? 당연히 선물과 현물이 공존하는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근데 지금 과거에 CM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 됐었고 지금 이제 아예 미국의 ETF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파생상품 관련된 ETF가 상장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바잉 프레저라고 하죠. 매수 압력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제가 보기에는 파생상품 ETF가 승인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약간은 조정을 좀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전고점 이 자리가 과거의 저항선이었지만 지리선으로 바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10만 불까지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무조건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먼저 선행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나중에 따라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가서 근데 알트코인은 지금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준다면 이제는 알트코인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는 아마 기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기간이 들면서 이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새롭게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트코인이 같이 따라가면서 전고점을 뚫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10만 불까지 저희가 노려볼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 피보나치 익스텐션에 의해서 제가 10만 불 정도까지 예측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10만 4,033불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10만 4,033불 여기가 이제 맥심이에요. 맥심.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제는 올라가긴 조금 힘들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간기 이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6만 불 지금 6만 5,459불이니까 이 자리를 좀 뚫어준다면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세선이 지금 이어보는데 지금 전고점 매물들을 싹 다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추세가 꺾여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무조건 매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상승 초입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횡보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셨을 거면 최소 이 자리부터 매집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사기에는 약간 좀 늦고 그래서 한 5만 3,000불 사이 즉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분할로 한번 작품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기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몰캡 스몰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몰캡이 뭐냐면 거래 대금도 거래 대금이지만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것들을 스몰캡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것들은 스몰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1조 이상이면 라지캡이라고 하겠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대부분 큰 상승 혹은 테마주 테마가 엮여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통은 스몰캡 혹은 미드캡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캡과 미드캡이 어떻게 저가에서 매집을 해서 세력이라고 하는 주체들이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키는지 그 다음에 2배, 3배, 4배 혹은 5배 이상까지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여러분들 좀 흥미로울 수도 있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메모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이게 좀 설명하는 게 편해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일단은 처음에 가장 좋은 거는 세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나는 이 종목을 그나마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무재표라든가 아니면 현금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감자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돌발, 악재가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펀더멘탈에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펀더멘탈과 성장성은 조금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지표인데 일단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가 그렇죠? 재무건전성이 뛰어난지를 일단 볼 거예요. 자,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인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성장성까지 같이 같이 이제 도모가 되면 좋겠죠. 근데 성장성은 사실은 그렇죠? 이 종목이 펀더멘탈에 좋고 주가가 올라가면 뉴스가 여기서도 터지고 저쪽으로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뉴스가 어느 정도 붙으면 그게 성장성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랬다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 전자공시를 통해서 어디 회사와 몇 억 정도의 MOU를 맺었다. 몇 천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피셜한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성장성과 펀더멘탈으로 도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가장 좋은 건 최근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거래량이 말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세간의 집중을 받으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좋은 건 1년 동안이에요. 1년 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받지 않았던 종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거래대금입니다. 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비슷하실 수가 있는데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전일 대비 1000% 이상 터지는 종목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다. 즉, 이제 주포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거래량이 말라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 이게 이상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 한 40일 정도 40일 정도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이 말라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상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 이상 터지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대금과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1년 동안 자, 52주죠. 이걸 52주라고 할게요. 자, 52주 52주 최저가 아, 최고가 대비 아, 최저가 대비 최저가 대비 두 배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어야 돼요. 이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스몰캡이든 미드캡이든 나중에 뉴스는 붙이기 나름이고 사실은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쇼박스라는 종목도 있고 버킷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세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단기간에 3배, 4배 이상 올라갔었는데 자, 그 종목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과거에 어땠고 지금 현재 어땠는지 이렇게 시간을 좀 재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좀 깜빡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최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그렇죠? 한 일주일 이상 있어야 한다. 일주일 이상. 근데 웬만하면 첫 번째 파동보다 첫 번째 파동 대비 50% 이상 조정을 주는 종목 이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순간 접점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전용적으로 보는 알고 차트를 통해서 좀 같이 이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버킷 스튜디오 좀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가 많이 올라갔죠? 자, 버킷 스튜디오 근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저점 대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과거에 거래량이 말라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거래량이 말라 있어야 된다. 거래대금.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2021년 6월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터진 거는 2021년 9월이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여기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말라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거래량이 밑에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래대금이 말라 있어요, 완전히. 자, 말라 있죠? 자, 말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말라 있다가 어느 순간 거래대금이 터지고 터지고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언제 우리가 샀었어야 되냐면 자,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건 1년이지만 그나마 조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40일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두 달. 자, 지금 여기서 과거에 올라갔던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인데 거래대금이 1000% 터졌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526%, 거래대금이 200%, 거래대금이 356%, 거래대금이 720%, 거래대금이 1635%. 그러면 이 구간은 배제를 해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매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말라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941, 775, 775. 이거는 거래대금이 1단에다 100만 원이기 때문에 775라고 하는 것은 거래대금이 7억 7천밖에 안 떨어졌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말라있다는 얘기죠. 평균 거래대금이 1000도 안 된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0억입니다. 10억, 거래대금이 1000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말라있다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대금이 1000% 이상 터지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721%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63% 623% 1000%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000%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니터 명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계속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1000% 여기 아래 거 보시면 돼요. 아래에 83% 나와 있죠. 이거 숫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걸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차트 설정 자 글씨를 좀 크게 아 너무 큰가? 잠깐만요. 12 이 정도면 딱 잘 보이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숫자 잘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쭉 돌려보도록 할 건데 자 거래대금이 몇 프로? 1000%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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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다가 저가에서 터지는 걸 잡아야 돼요. 저가 저가에서 터지든 고가에서 터지든 지금 계속 1000%가 안 터지고 있죠. 634% 한번 터졌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죠? 이때가 17%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1975포인트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매수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때 들어가면 이때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대부분 영문이나 아니면 다른 HTS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많이 쓰는 HTS 중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230억 이상 터지면서 전일 대비 1000% 이상 터지면 다 종목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면 여러분들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새롭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 종목을 사면 그러면 항상 무슨 작업이 들어가냐 떨어뜨리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떨어뜨리는 작업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떨어뜨려서 주식수를 더 많이 모아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인 주포가 언제 들어왔다 볼 수가 있냐면 5월 28일부터 들어왔다 볼 수가 있어요. 버킷 스튜어드가 터진 거는 9월 달이지만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바로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버킷 스튜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지금 이 지뢰선부터 거의 40% 올라갔죠. 이것도 이제 세력들이 짧은 구간을 이제 한번 이렇게 튕겼다. 올라가게끔 이렇게 뭔가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떨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올라갔다가 바로 들어가면 100% 여러분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일주일 이상의 기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알고 차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차트 알고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눌림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버킷 스튜디오니까 이거를 한시간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시간봉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5월달이죠. 5월달인데 여기 잘 보세요. 5월달이면 아까 거래대금이 터진 구간이 바로 언제냐면 이때니까 5월 28일이야. 그러면 이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 번은 꺾여야 돼요. 한 번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터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쭉 시간을 지나갔다가 알고 차트가 한 번 꺾여야 돼요. 꺾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급격하게 줄면서 꺾여야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꺾였죠. 그러면 매수를 재매수를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꺾였다가 꺾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체인지가 되면 즉 손박김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때가 7월 6일입니다. 즉 5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가부터 고가까지 얼마나 올라갔냐면 33% 정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하지만 한 달 정도 만에 33%까지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떨어졌죠. 떨어지고 8월 6일 날 거래대금이 3674포인트 그 다음에 저가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보세요. 어느 순간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이 바로 이제 언제냐면 9월 8일 날 9월 8일 날 거래대금이 1555% 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징어게임이 9월 27일 날 9월 조금 말인가 9월 20일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거래대금이 1555% 즉 10배 이상 털어졌죠. 그러면 이때 이때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9월 8일이니까 종가로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급등에 그런 포인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몸에서 형성된 거예요. 만약에 17% 혹은 상한가를 도달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털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떨굽니다. 100%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1555% 그러니까 10배 이상 터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분 만큼은 어느 정도는 되돌림을 주긴 주겠지만 그렇게 크게 주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알고 차트가 골든크로스가 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다시 데드크로스 했다가 이 자리에서 2차 매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139% 정도 거의 한 달 만에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킷스튜디오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잠잠했다가 어느 순간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종목 말고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전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이처셀 지금 이제 말이 떨어지는 종목인데 이 네이처셀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스몰캡과 미드캡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과 똑같이 적응이 됐습니다. 쭉 당겨보면 이만큼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저가부터 거의 456%면 여러분들 거의 한 5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얼마 만에 올라가면 3월달 거의 4개월 만에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 그런데 이 종목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 과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여기 보세요. 거래대금이 중간에 1500% 터지고 나서 이거는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터진 거니까 이 부분은 약간 고점에서 터진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저가에서 터진 거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충분히 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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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시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갑자기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지는 구간 10배 터지는 구간 여기 567% 여기는 571%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는 145% 여기는 498% 185% 187% 139% 246% 159% 140% 128%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횡보하는 것들은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져줘야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턴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아예 없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쭉 떨어뜨리죠. 쭉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져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그럼 여기서부터 볼 건데 지금까지는 딱 육안으로만 봐도 없어요. 그러면 10배 이상 터지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1900% 갑자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상승 근데 음봉으로 마감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게 음봉으로 올라갔다. 근데 상승 마감을 했다. 이 캔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캔들은 본격적인 상승 초입의 시작일 수가 있다고. 이게 이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근데 거래대금은 지금 몇 퍼트였죠? 1900%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최소 1000%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 40일 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근 40일 동안이니까 이때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9월달 여기가 지금 3월달 6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성립이 되고 갑자기 거래대금이 10배에서 터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바로 매수를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는 뭘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알고 차트를 통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셔야 되고 다시 올라가는 지점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그렇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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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2021년 3월 15일날 그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재질입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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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가던 종목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3월 15일 그렇죠? 3월 15일인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차트를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올라갈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못 들어가고 좀 기다렸다가 이 노란 색깔이 꺾여야 됩니다. 노란 색깔이 꺾이고 꺾였죠? 그러면 이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3월 15일 날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꺾인 시점은 4월 15일이니까 한 달 동안 일단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주일 이상 있어야 되니까 만족이 됐죠? 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가는 모멘탈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1000% 이상 터졌다가 기간 조정이 한 두 달 있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거는 몇 배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 조정이 좀 짧다. 한 달 미만이다. 혹은 2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많이 올라가 봤자 몇 1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많은 말일수록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본격적인 주포들이 매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꺾였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는 겁니다. 이 노란 색깔이 알고 차트 즉 거래량에 대한 매물대로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포들이 많이 사고 팔고 있는 매물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걸 제가 거래량을 좀 추가해 볼게요. 거래량이 안 보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거래량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좀 크게 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꺾였다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평단이 얼마예요? 10,450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이 나왔죠. 계속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진 자리는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이때가 3월 15일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5월 7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한 40일까지는 아니어도 한 35일 만에 기간 조정이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눌렀을 때마다 매수, 눌렀을 때마다 매수. 그러면 고가가까지 거의 한 343%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343%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평단이 11,250원이죠? 그 다음에 종가가 38,750원이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종목을 몇 개를 좀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찾냐? 일단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왜 제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제 백신이 다 2차 조정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아마 술집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오픈 시간 좀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조에 대한 판매가 조금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템을 엮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딱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거래대금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에 썼던 게 5월 31일 날 399포인트 그 다음에 285, 572 자 근데 홀딩스는 지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실 거면 하이트 진로를 보시기에는 나아요.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를 보시기에는 나는데 하이트 진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커서 조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은 하이트 진로나 하이트 진로 홀딩스 근데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제가 같이 좀 볼게요. 가장 좋은 건 우선주를 같이 사는 게 좋긴 한데 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가죠. 지금 거래대금이 7,627% 즉 70배 이상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하다가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진 게 지금 114배는 1억 1,400만 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86억이 터졌죠. 거의 70배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온다? 수급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국인이 샀든 기간을 샀든 특정 기타 법인이 샀든 누가 샀든 간에 저가에서 수급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지리선을 이렇게 이어보시면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 과거에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과거에 저항선으로 기능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죠? 과거에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거의 거래대금은 1,000억 가까이 터졌던 구간인데 이 구간의 매물대를 강하게 지금 뭐 해주고 있냐면 지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1만 2,500원 밑으로 절대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은 웬만하면 안 쓰는데 거의 웬만하면 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지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는 종목을 전 개인적으로 저가에 사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이트 진로 홀딩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는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간 게 얼마 안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간 게 4%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게 4%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윗고리가 긴가요? 짧은가요? 윗고리가. 윗고리가 없어요. 윗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윗고리가 길면 이제 개인들의 매물대가 많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눌렀다가 할 수가 있어요. 매집봉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매집봉이긴 하지만 윗고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속일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면 본격적인 그런 상승세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번 예측을 해봅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 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터진 것들을 한 번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단할 이 종목도 과거에 페이코인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은 종목의 단할인데 자, 이거 보세요. 단할 19% 자,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자, 여기 보이시죠? 이때가 1054% 언제예요? 10월 5일 근데 오늘 며칠이죠? 10월 20일 그죠? 그러면 세력들이 언제 돌아다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들어왔다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종가로 얼마 올라갔죠? 1.94% 10% 이상 미만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짧은 기간 조정 이내에 올라갈까 해서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갑자기 10%, 20%, 30% 혹은 상한가 근데 갑자기 조용하다 거래대금 터졌다 그러면 웬만하면 떨어졌다 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1.95%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거 살까요? 안 삽니다. 개인들의 심리는 많이 올라갔을 때 사는 거예요. 그죠? 개인들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많이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1%밖에 안 올라갔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야지. 이렇게 돼요.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굉장히 조용한 그런 구간이 있었는지 두 달 두 달이면 40일이죠? 40일 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말랐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털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역배열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역배열이면 웬만하면 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나름이에요. 역배열 나름. 그죠? 이게 과거에 이렇게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는 건 의미가 없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때가 역배열인데 지리선이 한 두세 번 정도 지지받았기 때문에 10월 5일이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번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차트를 비교해볼 건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단알 자, 이때죠? 이때가 10월 5일이에요. 자, 근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지게 되면서 이 자리부터 뭐 하면 된다? 이 자리부터 바로 매수를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주긴 좋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8% 8% 그런데 이게 종가로 지금 끝난 게 아침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그 다음에 다음날 시가가 9시죠. 그러니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나 이때쯤 사셨어도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었다. 36% 그렇죠? 자, 조용히 나왔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10배 이상 터지는 종목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테마성과 엮었고 뉴스가 뭔가 나왔으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좀 굉장히 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 만약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스몰캡, 스몰캡이랑 미드캡을 여러분들 충분히 슬기롭게 살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제가 한번 도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